자 그러면 이제 게임합시다 뭐 할거냐면은 순모가 되서 탈세를 저지르는 게임할거에요 뭔게임인지 모르겠지 나도그래 아 씨발 140만 달러라고? 14만 달러? 14만 달러면 이게 재산세가 얼마야? 존나 비싸네 미치 이거 나라야 이게? 읽기 찢어버리기 탈세를 저지른거야 탈세 정말 큰 문제지 하지만 가진게 없는걸요 물 뿌리게 칼캠 칼캠 존나 비겁네 아씨 아씨 양파시장님 까도까도 괴장만 요건 칼캠 왕 오버야 이거 꽃 오버야 이거 꽃 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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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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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세금을 낼 수도 있을 거야 아 개웃기네 게임거 대발사는 모르겠어요 밀친모자 밀친모자 그렇다면 꼭 내 사람들 여기 꽃집 아세가 딸기를 칼이 필요하다 사과냥이 태미인데 태미 아 B버튼으로 대바스킵이 안 돼서 강제로 대발 한 번 더 만들게 만드는 아 못 잡네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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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젤다 아니야 이거? 맞네 바깥은 혼자 자라기에 위험하단다 10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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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크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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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생각난다 종이만 보면 찌는 정신병으로 위가사 저녁 노리던 폐급신병 저녁 신고서는 안 찢어서 그대로 영창간 얘기 이게 진짜 광기다 아 개웃기네 이거 개 거기만 무신 그것도 잊었어야 했는데 돌아가야 되네 표정은 안 변하고 달팽이 씌우고 다pflicht다 양파 껍질 오솔길 염샘이요? 모든 등장인물들은 식물이다 는 종이는 나무를 얇게 펄프로 썰어버린다 는 주인공은 모든 종이를 찢는다 는 리밴드테어 클라픽 재산세를 더 올린다고 여기서? 아 참 안될놈일세 엄청 유명한 스트리머 속립 아 슬화 아 아 앙 앙 앙 앙 아 찢는거 존나 웃기네 이거 트로피 게임을 열심히 플레이한 플레이어들을 위한 상황 사룡여왕 3위 하씨 아 이거 주면 되나? 아니네? 어떻게 해야되는거지? 아 아까 스트리머 찾는 얘한테 말하면 되나? 도겹구독 샌드위치 폭탄열매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. 물의 열매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.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? 이렇게 해가지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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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래를 걸어 샀다고 아 아 아 5 아 아 나물도 없네 어 되게 근데 게임 정도 있어 망할래거 아니야? 가자 뭐가 많다 아야 젤다 패러들면 치킨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? 주인공이 순무일 때 눈치 깠어야 했는데 순무친 놈 소년이었을 줄이야 어? 별 문제 없네? 잘 다 패러들면 치킨 대립이 ㅈ대는데 원래 어 브금 꺼놨어 3일 오오 가논드루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컷 컷 하하하하 베이컨 도망가는거 뭐 이씨 하하하하 하하 하트프루트 치맥이 늘었다 비료 비료를 섭취하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 같은 신비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 같다 양파껍질 오솔길에 나무가 저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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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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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??? it grğ 부끌 uh 이건 그냥 여기다 열려있냐? 나무 조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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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갖다 주러 가자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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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게임. 책 짓는 거 존나 웃기네 진짜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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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다 모자. 뭐가 많아 포크 포크 저장이 어딨냐 핸드폰이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오렌지 볼 방금바 응? 얘네가 있네 이번에 당근 시아팩 어 당근이다 애를 쓰레기통에 버린거야? 고고고고고 거리는데 얘 지금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본어 저렇게 쓴거 아니야? 으쌰 으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평평평야. 마스크 아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하지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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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오 아 1 으 으 ana 어 카페 equations 할 일 뭐가 없어요? 이걸 쓰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 아 뭐야 아 아직 안 밀어진다 만들고 열어서 터뜨린 다음에 이걸로 부셔 스티커 오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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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